이재멘 의원 이재멘 의원 무죄주장. 그러면서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집회가 지금 더 커졌다고 얘기해. 도화선이라고 하지? 도화선. 어떤 폭탄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끔 불을 지피는 경우. 아마 어제 그 일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하고 마음으로만 지지해둔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과를 가지고 이말 저말 보다는 역사에 남는다든가. 당신들의 기준에서 한번 봐줘라 생각해 줘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 양반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억울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무조건 자기가 잘못하면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강한 부인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은 아마 그분이 쉬운 말로 정당하고 그분이 무죄임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니까. 아무튼 집회나 여러 가지 항쟁이 됐건 투쟁이 됐건. 아마 어제 일이 도화선이 돼서 아무튼 마음으로 응원했던 분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더 움직이는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게 더 빨라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빨라진다는 거는 현 정권에 대한 뭐 탄핵이 됐건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어제 일이 더 발판이 돼서 빨라지는 것 같이 보여져. 아무튼 좋은 징조.